오늘 준비에 의식 장면으로 도와주신 9일관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.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. 너나 가봐라 나는 강달만다 너나 가봐라 이 나쁜 세월아 아직도 하던 일 너무 못많은 일 최초만 알아 나는 한 번 아닌가 이래고 저래고 한세상이지만 내 맘대로 살아가보자 강의로 치우고 시계가 버렸던 세월아 너나 가봐라 세월아 너나 가봐라 세월아 너나 가봐라 너나 가봐라 나는 강달만다 너나 가봐라 이 나쁜 세월아 아직도 하던 일 너무 못많은 일 최초만 알아 나는 한 번 아니다 이래고 저래고 한세상이지만 내 맘대로 살아가보자 내 맘대로 살아가보자 하늘올로 치우고 오라 시계가 버렸던 세월아 너나 가봐라 세월아 너나 가봐라 하늘올로 치우고 시계가 버렸던 세월아 너나 가봐라 세월아 너나 가봐라 세월아 너나 가봐라